4월달 북한에서의 공연으로 유명한 한국의 걸그룹 레드벨벳이 지난달 29일 로즈먼트 극장에서 팬미팅과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약 4천여 명이 참가해 높아진 케이팝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로즈먼트 극장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케이팝의 그리고 한류의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부터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SM엔터테인먼트와 미국 석컬처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주최한 이번 팬미팅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조이를 제외해 웬디, 아이린, 슬기, 예리가 등장했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레드벨벳은 히트곡 빨간맛을 시작으로 달빛소리와 러시안 룰렛 등을 선보였습니다. 레드벳은 히트곡 빨간맛을 시작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와 함께 K-POP에 대한 애정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Silgi의 섹시의 댄스에 대해야됩니다. 내는 섹시의 댄스에 대해야됩니다. 제가 대해야됩니다. 저는 사실 알buquerque, 뉴욕에 대해야됩니다. 제가 대해야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대해야됩니다. 자세한 공연 영상은 내일 유정임의 이슈앤피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린 매드클라운 산이의 공연과 함께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 한국의 바람이 더 셉니다. KB 뉴스 이에빈입니다. KB 뉴스 이에빈입니다.